지금 시작하는 게임 이제 시작하는 게임 2부에서의 시작하는 게임 3부에서의 시작하는 게임 4부에서의 시작하는 게임 네, 투니버스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기역하리의 강냠미입니다. 네, 오늘은 근데 강냠미가 아니죠. 사실 제가 스케줄을 끝내고 와서 오늘은 아이즈의 현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유튜브로 기어 카리를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정말 부족해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또 기어 카리를 보고 있는데 자꾸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다 같이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도 또 요즘 현우 씨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라이브 방송 이렇게 참가하고 싶은데 제가 9월에 일본 투어 준비 때문에 바빠서 라이브 방송을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점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일본 투어가 끝나면 꼭 한번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투니버스 유튜브 시청자분들 딸기 좋아하지? 네 이 멘트를 꼭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억하리의 강림 아이제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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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